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일찌감치 나섰어요. 일찌감치 강남순환도로를 달려서 다육이 매장에 가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워낙에 다육이들이 습도가 높아서 무름병 걸릴 확률이 높지만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햇빛만 잘 보여주시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을 햇빛과 빗물은 다육이들에게 보약입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낸 다육이들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 금은 다육농장 보시죠. 금은 다육농장 12,000원짜리 페리도트에 이어서 인기 많은 아이들이죠. 15,000원 에보니 15,000원 에보니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구입해주세요. 미인경 영상 속 다육이 마리아 5만원입니다. 먼저 찜 하시는 분들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또 주말인데 어디로 다육이 쇼핑 나가시나요? 나들이 가을 나들이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들? 토카타 토카타 5만 5,000원이요? 수출용 다육이가 많은 매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민 다육이들과 매장이 좀 다르죠? 구경거리가 식물원 수준으로 많은 수연금 보고 계십니다. 입장에 그냥 광이 번쩍번쩍 수연금 보고 계십니다. 15,000원입니다. 4계절 내내 매일매일 다육이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건강하게 부지런이요? 수금 수금 2만 7,000원이요? 수금 매장에 방문하셔서 서비스 다육이 한 포트씩 받으셨나요? 금은 다육농장 나들이 추천드려요. 수금 보고 계십니다.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농장 엘리자베스 금 엘리자베스 금 2만 4,000원이요?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로 택배 주문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댁에서 다육이들 받아보세요. 희귀 다육식물 키팅장에서 왕언니들이 키우시는 다육이만 구경했는데 오늘은 말간이 금은 다육 매장에 들어왔답니다. 말간 3만원 나갑니다. 3만원 이어서 보실 아이는 팬더페이스 6,000원 따글따글 얼마나 예뻐요. 입장이 그냥 꽉 찬 솔방울 같이 따글따글 건강한 팬더페이스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보셔야죠. 6,000원 팬더페이스 여러분들께 쉽고 자세하게 다육이에 대해서 총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싱싱하고 튼튼한 튼튼한 서든벨 만원 서든벨 만원 소소하게 다육생활하는 건프로 여러분들께 같은 초보로서 꿀팁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함께 다육이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건강한 다육생활 하기로 해요. 다육이 영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셔서 물 주시면 듬뿍 아이들이 또 통통해지는 슈퍼클론 슈퍼클론 만 2,000원입니다. 뿔이 건강하고요. 받아보시면 너무 건강하고 따글따글해서 놀라실걸요. 슈퍼클론 보고 계십니다. 만 2,000원이요. 건강한 슈퍼클론 보시면서 건프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익하다 괜찮다 토닥토닥 해주시는 우리 왕언니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스텔라 보고 계십니다. 스텔라 7만원 갑니다. 7만원 금은다육 대표님께 아프리카 다육식물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듣고 왔어요. 아프리카 다육이 정말 보고 싶죠. 바위 사이사이에서 리톱스들이 자라고 있대요. 글쎄 마케베니아 금 보시면서 메비나 금 메비나 금 만원 어서 하늘길이 열려서 건프로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가고 싶네요. 다육이들 분갈이 하시고 햇볕을 충분히 보여주셔야 해요. 메비나 금 군생이에요. 메비나 금 3만원 3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군생이 이렇게 저렴하다면 당연히 외도 아니고 3만원짜리 군생을 구입해야죠. 메비나 금 3만원 이어서 갑니다. 체르니 5만5천원입니다. 체르니 5만5천원 이 정도면 저렴한 아이죠. 대품으로 성장하는 아이죠. 체르니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여러분 오른쪽은 6천원 원종 자라고사 오른쪽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보시는 거죠? 황홀한 연꽃 5만원 갑니다. 5만원 크게 한번 봐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방문하니까 금은다역 대표님 깜짝 놀라셨어요. 택배 포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생명체 같은 에둘리스 3만6천원 갑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우리 왕언니들이 더 편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왕언니들 돋보기 쓰고 보시다가 눈이 잘 안보이시고 그럼 불편하시니까 건포로가 말로 오늘은 영상 편집 한번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에둘리스 3만6천원 갑니다. 이어서 누다금 누다금 2만원 시작합니다. 2만원이에요. 무슨 옥션 경매사 같네요. 누다금 2만원 저희가 아파트 노지가 따로 없는 한은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은 조건은 금종류 다육이들이죠. 다육이들은 햇볕을 더 많이 씌워줄수록 다육이들에게 유리하죠. 물론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고요. 누다금 2만원 금은 다육식물 서비스 상품이죠. 페리도트 12,000원이요. 페리도트 12,000원 고정 댓글에 주소와 전화번호 건프로가 적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15,000원 에보니 보고 계십니다. 종이컵으로 비교 가늠해주세요. 크기요. 15,000원 에보니 15,000원 에보니 에 이어서 3만원 에보니 3만원짜리 아이들 3만원짜리 아이들과 15,000원 5만5,000원 다양하게 있어요. 에보니 3만원입니다. 한 번 주문하시면 두 번 세 번 고객이 되는 금은 다육농장 3만원 에보니 보고 계십니다. 에보니 보시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다육이 영상도 봐주시고 다육이로 부자되세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우리 언니들 인심 좀 팍팍 써주세요. 좋아요 따봉 구독 눌러주세요. 재밌게 이어서 갑니다. 에보니 보시면서 마리아 마리아 5만원입니다. 마리아 5만원 상품 다육이는 크기가 종이컵에 비교해서 요정도에요. 여러분들께서 농장을 자주 방문하시다 보면 화분만 봐도 다육이 크기가 영상으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 초보님들은 다육이 크기가 가늠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가을 가을 비는 여름 비와 다르게 햇볕이 뜨겁지 않으니까 다육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가을 비는 다육이에게 보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다육이들 환경적으로 잘 알맞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마리아 3만원짜리가 이렇게 건프로 눈에 들어오네요. 마리아 3만원입니다. 영상 속 마리아 모두 3만원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몇 개 올려놓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리아 당보충 하면서 다육이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육이 영상 올리는 건프로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다육이 매장에 있어요. 에보니와 마리아 종류는 수량 넉넉합니다. 아침에 인사해주시고 새 포토 구입하신 분들 정말 거하게 쇼핑해서 가셨네요. 마리아 다육이들 물을 주실 때는 저명 간수로 주시면 좋아요. 되도록이면 남양이면 좋은데요. 햇볕이 부족해서 다육이들이 물이 잘 안 들 경우가 있어요. 칸츠 입니다. 칸츠 20만원이요? 베란다 밖에 다육이들을 잘 내놓지 못하시니까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햇볕을 쬐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른 상품들 주문하시면서 많이들 화재 화재 예쁘게 불나고 있는 화재 2천원입니다. 가을을 건강하게 보낸 다육이들이 겨울에 추위에 또 이겨내서 스스로 내성이 강해집니다. 다육이 카리스마가 얼마나 넘치면 이름이 모이칸인가요? 수입 다육이들이 영상 속에 쏙쏙 숨어있어요. 여러분들 모이칸 4천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농장에 방문해서 다육이들 구입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건포로 만나신 분들 반갑습니다. 루밍 제각각 다른 얼굴들이죠? 루밍 2만 5천원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솜사탕 같은 실루엣 영상 속 실루엣 보고 계십니다. 4천원입니다. 건포로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건포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죠? TM TM 만원입니다. 영상 속 다육이들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문자나 전화주세요. 택배로 배달 가능합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차 한잔 드시면서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써머스 5천원이요? 좋아요 따봉 슈퍼오션 너무너무 건강하고 룸인과 같이 예쁘게 물 잘 드는 아이죠? 슈퍼오션 만원입니다. 만원 며칠 동안 주문 많이들 하셨나요? 금은 다육농장 SP 6천원입니다. SP 6천원이요? 다양하게 제각과 얼굴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SP 받아보시면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SP 이른 아침 새벽같이 출퇴근 차량에 밀려 강남순환도로를 달려 긴립적성 여러분께 보여드리러 긴립적성 6만원이요? 대품입니다. 긴립적성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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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잘 자리잡고 잘 크고 있는 마디바 쌍두 외두 모두 똑같이 5천원입니다. 따글 따글 건강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멘도사 군생이고요. 1만원이요? 멘도사 10,000원입니다. 너무 건강하죠? 불티나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뜻인가 봐요. 티나 티나 5,000원입니다. 짜자잔 쌍두 핑크 샴페인이요? 핑크 샴페인 7,000원 핑크 샴페인 모두 쌍두예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벌써 주말이라니요? 애엄마의 하루는 시간이 이렇게 잘 가요. 여러가지 여러분들과 다육이에 대해서 소통하고 제가 키우는 다육이 관리도 하면서 영상도 찍고 홀릴도 포고요. 마디바에 이어서 우주생물체 에둘리스 36,000원이요? 에둘리스 보시면서 긴 잎적성 짜자잔 45,000원 45,000원에 농장에서 도착한 긴 잎적성 입장 끝이 빨간 선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은 아르케인 4,000원 갑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다육이 쇼핑하세요. 핑크색 자기야 허니 핑크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 찜 하세요. 허니 핑크로 마음에 꽉 찬 다육이 찾으셨나요? 4,000원 불카누스 4,000원 다육이가 입장이 이렇게 튼튼해요. 입장이 튼튼한 불카누스 보시면서 살아보니 살아보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얼굴로 딱딱 찍어서 살아보니 보고 계십니다. 2,000원이요? 가격은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만족도는 뜻한 차 한장과 다육이가 눈앞에 있으면 행복하시다구요? 우울증 스트레스 극복 치료제 다육이 다육식물 키우시면서 많은 분들 힐링하고 계시죠? 원종 애본이 3,000원입니다. 오늘 금은다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항상 우리 왕언니들 잊지 않고 건보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